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아프라닉입니다. 오늘은 흰칸이 생긴 딸이 모습 계획을 만들건데요. 목소리 다 같이 이해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침에 목소리 이상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0점 이렇게 두개로 나눠주세요. 똑같은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뜨는 것 같아서 좀 눌러볼게요. 네, 이제 됩니다. 네, 이거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천점 준비해주세요. 천점 또 준비해주시고. 이 정도 준비해주시고요. 빨간색 물감, 레드색 그런 거 준비해주세요. 이거 저번에 엄청 많이 쏟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아까우니까 이렇게 뜨거. 이거 쓸 거고요. 열 안하고 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상이 좀 더러운데 양쪽도 그리고 색상이 밝고 있을 거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색상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매트가. 이 매트가 뒤에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보이시죠? 이게 딸기가 될 건데.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서. 근데 예쁜, 모양이 예쁜 거는 색이 있는 케이크인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아, 저번이라고 하긴 너무. 요즘인데. 요즘. 어, 몇. 1일 전에. 1일 전에. 고구마 케이크하고 당근 케이크 만들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걸 못 올려서. 잘 된 것 속에 그런 거에서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동그랗게 만들어주셔서. 이거와 모양 똑같이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좌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때로 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좌로 눌러놓으면 되니까. 너무 크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소리는. 어,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요. 잠시만요. 다칠게요. 잘. 크기가 안 맞춰져서. 크기가 잘 안 맞춰져요. 좋아. 이건. 이 정도는 됐고요. 이거를 다시. 잘 나온. 예쁜 부품을 앞으로 해주세요. 좀.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네. 눌러주세요. 너무. 높. 높고. 오해. 안. 오해.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주셔서. 크기. 잘 맞춰주시고요. 이 정도면 됐고. 레진을 준비해 주시고. 종이판도 준비해 주세요. 종이판도 준비해 주세요. 종이판도. 그리고. 아. 클라스틱도 사용하면 좋던데. 제가. 그. 하쿠. 님. 예전에. 비나 님이었는데. 그. 하쿠. 님. 블라스테코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거 안 사용해요. 그. 안 샀어요. 근데. 블라스테코를 한다면. 색이 되게 달라오더라고요. 심기위기. 저는 연한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쿠. 님은. 진한 색이 더 예쁘다고 하시고. 근데. 그림랑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연한 색이. 마쿠. 하쿠. 님은. 진한 색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경호진은 좀.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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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가 좀. 물 따는 경호진은. 좀. 돼요. 예. 이쑤지게. 문의주시고요. 이쑤지게. 그 다음에. 그거. 그. 뺄는 거일까. 저거. 오늘 사용하자. 없어졌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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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점에 다 묻었어 잠시만요 편점은 빨간색은 이 칸에 묻어가지고 아무튼 잘 섞어주시구요 좀 가루같은거 생길 수 있네요 물건이 다 엎어졌어요 물건이 다 엎어졌어요 이거 같은거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좀 오래된 물건이 안하고 물건이 좀 말라가지고 그런거라서 사용용 물건 다 쓸게요 그냥 이번에 새로운 물건 줄게요 아깝지만 그냥 색이 안내수가 나와서 그 매드 매드 준비해주시고 정리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냥 그냥 딱 좀 문질러주셔도 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다시 이거 꺼내셔서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거를 넣다가 좀 부족한가 부족하면 안되는데 부족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세요 이렇게 쓰실게요 이렇게 쓰실게요 이렇게 групп을 그렇게 해주신 것을 색이 달랐는데 제가 하선색이 나왔어요 4 나선 색이 나왔어요 이렇게 주셨으면 투핑 안 오 그리고 케이크판 준비기업 촬영인데, 저는 기자도 있으면서 꺼내겠습니다. 이게 부자약통이거든요. 부자약통에는 DIY로 받은 거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렉트로 있어요. 알렉트로 있어요. 알렉트로 해주시고 토핑은 얼른 딸기 토핑 하려고 했는데 초코 딸기 토핑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초코 딸기 토핑을 올릴게요. 초코 딸기 토핑이 예쁘게 나와서 초코 딸기 토핑을 2개 초코 딸기 토핑을 올릴게요. 초코 딸기 토핑을 올릴게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일. 아이고, 이거 뭐였지? 이거에 한번 넣어볼게요. 예쁘죠? 이렇게 케이크 만들겠고요. 그러면은 네, 이스라엘.